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멀리 뉴욕에서 보낸 사라경님의 사진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발레리나들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내셨어요. 발레리나의 움직임이 보인다. 사진 재미있게 찍으셨어요. 그 유명한 발레리나 그림을 그리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 배치의 배치가 아 이거 예쁘네요. 이 사진 예뻐요. 그쵸? 사진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입니까? 바이올릭 칼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대치하셔서 움직임까지 표현해서 촬영을 기가 막히게 하신 것 같아요. 난과 다른 시각. 그죠? 나만의 시각. 아이고 꼬맹이 꼬맹이 같아요. 그죠? 너무 예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사진을 투영해내는 능력. 그게 사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죠. 대체로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은 그런 트라이를 안 하거든요. 도전을 하지 않잖아요. 남들이 좋다는 사진이 그게 답인 줄 알고 같이 따라가는데 그냥 뭐 걸음지고 장애 가는 거죠. 걸음지고 장애 간다. 그런 말 아세요? 하여튼 사랑이름님의 사진 이쁘게 잘 보았습니다. 이거는 2월 20일날 저녁 8시. 2월 20일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8일이니까. 내일 모레다. 그죠? 오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8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서면 아지트인데 아지트는 서면 롯데백화점 뒤에 있습니다 지도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비는 3만원이고 사진하시는 분들 저와 친한 분들 다 모여서 가볍게 소주 한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고영진님의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고영진님의 사진입니다 잘 찍어요 이 양반 기타리스트인가 봐요 그리 기타지스트 같네요 담배도 한대 피우고 말이 하나는 아니겠죠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고영진님의 사진이었습니다 또 저는 지난 사진 봤어요 그래서 안봄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영님 망월사에서 마노란까지 망월사 망월사 가는 얼음길에 나무암 및 다불이 새겨진 큰 바위에는 많은 총탄 자국이 있습니다 그 뒤에 숨어서 무수히 대니었을 간절한 마음이 마음이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진이 재밌어 졌어요 국도 떠들이고 같이 밥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식사하고 예를 갖추는 모습들 그리고 절의 간단한 스케치 스님의 법복 정리가 좀 덜 된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 좀 더 칼같이 정리를 면도 칼처럼 찍어서 정리를 했어야 할 텐데 아 조금 더 정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아 이게 화면 자기 나름대로 화면을 구성해서 누구나 보았을 때 심플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은 아무리 어지러운 데 가더라도 자기만의 독특한 안목을 가지고 그 번잡하기 짝이 없는 현재의 상황 그죠? 세상의 모습을 대단히 심플하게 정리 화각 정리를 해온다 화면을 정리를 해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진을 보통 우리가 잘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더불어 그게 자기의 의사가 있고 작가의 의도가 있고 또 뭐 그러면 좋겠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작업 작품을 보러 갔는데 작가가 있어서 마침 작가님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작가님이 촬영 하셨는데 촬영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작가가 보는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것도 한 가지 방편이죠 그것도 한 가지 방편인데 작가에게는 무슨 작업을 할 때에 의식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촬영하잖아요 그죠? 촬영 행동이라고 하지 않고 촬영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는 의식적인 것이 따르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촬영 행위를 한다 그러면 싫으나 좋으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도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거를 구술해 낼 만큼 야물딱지게 자기의 행위를 말로 할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 말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 그거 닦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은요 쉽잖아요 카메라를 두고 나가서 사진을 서박서박 찍고 사진 찍히잖아요 그런데 왜 찍었니? 라고 할 때 자기 당의색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말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해 인문학적인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자 수줍은 아침인사 아이고 사진 좋아 보이네 이 사진 어 느낌 좋아요 에이 돌멩이 나와도 뭡니까 하 대단히 느낌이 좋습니다 사진 프린트도 이쁘시고 사진도 좋고 느낌도 화사하고 자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죠? 수줍은 아침 수줍은 아침이라 그랬으면 수줍은 아침 인사에 대한 극명한 자기의 주장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며칠째 한 장소를 찾고 있다 매번 갔던 장소에서 바라보는 나의 시각의 이미지들은 때로는 수줍은 모습으로 때로는 다정한 모습으로 나를 마주하곤 한다 이게 이제 어떤 사물과 대응 어떤 사물과 조우했을 때의 느낌을 지금 찍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물이 이제 보여주는 내가 찍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줍은 아침 인사를 찍고 싶어 했을 때 그 비사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수줍은 아침 인사를 찍고 싶은데 그런 대상을 찾다 보니 이 비사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말을 해주면 일반적으로 사진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대신에 그거를 감상자 자체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내가 수줍은 아침 인사를 찍었는데 누군가 이 사진을 보고 야 수줍기는 뭐가 수줍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고 해서 아니 그 사람 보고 내가 수줍은 거 찍었으면 너도 수줍음을 느껴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작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찍으면 지금 이 사진처럼 수줍음을 느끼죠 아 수줍은 아침 인사구나 이런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오팡님 비현실적인 장면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이야 이건 사진 좋아요 깔끔해요 그죠? 이 선생님은 작가 세계로 그냥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독특하네요 포토샵 작업 하신 거예요 밑에는 정확히 물체가 있고 위에는 뭐라 그럽니까 렌즈를 쭉 밀어 찍는 거 포토샵으로 작업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이 아주 좋습니다 이 작업 선생님은 계속 이 작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오팡 선생님 박정호 선생님은 독특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시는 것이 지금 한국이 아니시잖아요 그 동 사시는 나라에서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작가세요 밤밴드 선생님 예지없이 또 연륜에 밤밴드 선생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밤밴드 선생님 사진 잘 보세요 레이어가 앞에 한 장 있고 그죠? 근경 중경이 있고 원경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여러 장을 복합적으로 붙이는 게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안목이죠 그냥 이렇게 한 건물을 들여다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 장을 겹쳐내는 능력이 탁월하세요 빛도 잘 읽으시고 저 너머에 바다와 아파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지는 첨에서 이렇게 숨겨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시 좋아요 밤밴드 선생님 파이팅 이건 뭐야요 그림인가요? 사진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앤디 워홀의 마돈나 마돈나가 아니라 앤디 워홀의 마린 워홀을 보는 느낌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재밌죠 이 작업은 좀 독특하네요 이 작업 열심히 하셔가지고 앤디 워홀을 능가하는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거 작품 좋아요 이거 작품은 분명히 어떤 카페 같은 데다가 대형으로 프린트해서 걸어놓아도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어요 사진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 이홍수님이십니까? 화이팅하세요 기대되는 다음에 이런 유의의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만 더 마음에 들어요 필립선 선생님 오늘도 출근 조장을 찍듯 다녀온 산책로 산책로 하나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해 내 계시는 이 필립선 선생님 이야 손도 잘 봐요 사진 손보시는 게 또 똑똑하세요 느낌 있게 사진선을 보십니다 되게 무리하지 않게 그죠? 사진을 스무스하게 손보는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가보고 싶네요 이 동네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자 더 볼까요? 주일 김님 연하마을 연하리 연하리입니까? 여기가? 우리도 우리도 가시네요 연하리에 연하리 앞바다입니까? 열심히 착한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거기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 똑같이 찍을 수 있는 사진 말고요 거기 가더라도 선생님밖에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야 잘했다 멋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탄이다 그죠? 연하리 사진 2탄 보이는 대로 찍으셨다 보이는 대로만 좀 안타깝네요 사진은 좋아요 좋지만 엽서 만들기는 참 좋지만 자기의 손맛 자기의 감각 자신의 감성 이런 게 묻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를 가져봅니다 다 밀락 수면 공원에서 주일 김 선생님 아이고 참 부산 마철로가 생겼어요 저게 꿈도 못 꾸든 일들이 한국 사회에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토토로 지내요 같은 사진이 연속 마철로가 석 장씩이나 등장하고 있고 조금 더 다양한 사진으로 수면 공원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유님 김 이거는 이거 이제 물방울 있잖아요 비눗방울 물방울 그걸로 촬영을 하셨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발상이나 아이디어 그죠? 아 좋아요 조금 더 샤프한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으로 들고 찍으셨나요? 삼각대 그리고 찍으셨어야 되는데 삼각대도 떨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조리개가 조금 더 좋아져서 뭐라 그럽니까 이 눈의 결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일 텐데 어 그러네요 이건 핸드캐리에요? 아니면 삼각대 별거 찍으셨어요? 멋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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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김갑중 선생님 백년한옥의 봄단장 백년한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찍으셨네요 그죠 백년한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찍으셨습니다 음 우던히 백년한옥을 수리하고 있다 이런 거를 찍으신 걸로 보이네요 그죠? 실제는 자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사진가도 올라가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참 저도 외국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고 뭐 스페인에 가서 오토바이도 타고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게 제 취미인데 평온을 보면은 참 아늑한 느낌이 있죠 하하하하 포도밭이겠죠 아니면 올리브 밭입니까 올리브 밭 아니면 포도밭이겠죠 이야 아 가보고 싶은 곳이다 그죠 아 역시 약간 해가 어 좀 외국 나가보면요 그 적도 부분이나 더운 나라 쪽으로 스페인이나 남부나 뭐 이런 데 이탈리아 남부나 뭐 이런 데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햇살이 좀 달라요 공기의 먼지의 양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대단히 색이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보는 한국의 색은 다른 색이 올라오거든요 적도 밑으로 가면요 진짜 빨간색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빨간색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정말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노란색으로 보이고요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아 정말 신기해요 그 사진을 슬라이드로 찍어 놓으면 완전히 책이 달라요 한국에서 보는 색은 다른 색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맛도 있죠 외국이 외국이라는 게 그런 맛이 있겠잖아요 아 사진 좋습니다 오늘 눈이 정말 시원해지는 사진을 장사현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봄 눈벼락 맞은 측은한 티올립 아 봄 눈벼락 맞은 측은한 티올립 티올립이 눈벼락을 맞았군요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어쩌노 아 이 사진 좋네요 이 사진 있어요 이 사진도 흔들렸을까요 카메라가 흔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피사체가 바람에 흔들렸을까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어 극사실주의처럼 사진이라는게 쫙 다 표현해 되잖아요 그 솜털 하나하나를 다 표현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맛이 있으면 사진이 살아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자기투자 그런 데 대한 삼각대 거리 그런 데 대한 포커싱 지금까지 다 포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추우객이 시각적으로 무조건 추우객이 있어요 그런 게 우리 복귀 번스님이 하실 일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사진 좋네요 느낌 있어요 왠지 포커스가 물방울에만 맞아 있고 앞이 좀 덜 맞아 있는 포커스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찍으실 때 어허 사진 잘 봤습니다 이명승 선생님 2월 중순에 폭설은 고두름을 만들고 고두름을 만들고 고두름을 만들고 고두름 참 보기 쉽지 않죠 현대적 건물에 살면 고두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고두름을 보니까 옛날에 고두름 빨아먹고 그랬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이명승 선생님 덕분에 빨아먹던 고두름까지 보게 되네요 네 고두름을 열심히 찍으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이명승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뿅 지렇뿅 말을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고두름 자체가 대단히 가슴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아 고두름 이렇게 그죠 선생님은 아마 여기 여러분이 가셨겠지만 여러분이 다 비슷비슷한 사진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생님만의 독특한 고두름 클로즈업을 하시든지 삼각대를 써서 뭐 매크로를 써서 찍으시든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만의 고두름을 표현해 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우 문성우님의 소중함 사진을 찍으셨어요 복화시 좋아요 목화 그죠 목화 붓에다가 목화씨를 숨겨 들어온 문익전 선생님의 사진을 몇 장으로 표현하셨네요 그죠 내용을 이 내용 문익전 선생님과 목화의 관계에 또 붓 붓 대롱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몇 장만 딱 딱 딱 보여주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 그렇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잘 구성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박하면 생각나는게 뭐예요 호박 근데 호박과 연관된 것들을 많이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호박하면 여성들은 잘 맞춰요 호박하면 생각나는 거 답은 제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신데렐라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지식이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도 문익전 붓통 그 다음에 붓자루 그 다음에 모카 모카씨 이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귀에 알고 있는 연결고리를 잘 구성하셨다 사진도 깔끔하게 잘 찍으셨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박승훈님 눈사람 하얗게 내린 눈인데 만들어 놓은 것만 눈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눈사람이네요 뱉었다 니들은 니들은 좀 씻어라 샤워를 좀 하고 오느라 아이고 눈사람 꽤 닮았네요 예 아 그 참 눈사람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죠 아 오늘 부산에는 눈이 안 오고 지금 서울에 와서 호텔에 들어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진집단 1호 착한 사진은 버려라 화요일 정규 강의하는 날이어서 서울에 와 있습니다 예 강의하기 전에 시간이 약간 나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뭘까요 기수 기수 철림 사진인데 아무런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으면 저보고 어떻게 읽어내라고 하십니까 사진에 아무런 제목이 없으면 읽어내기가 무척 힘이 됩니다 예 다음에는 제목과 작업한 얘기 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에 이렇게 한흥수님처럼 눈 오는 날의 수채화 이렇게 제목이라도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전거 연습하십니까 자전거 타고 눈 오는 날을 달리시는군요 스케치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지키죠 그죠 사진을 카메라 셔틀을 누르면 다 사진이 찍혔잖아요 왜 찍었니 할 때 이렇게 눈이 와서 신기해서 찍었다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저녁거리 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요 김형이 님 이니까 그 저녁거리 아 이것도 응모 하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칠 님의 길 항상 바르게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돌겸은 삐뚤삐뚤 하네요 이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한 대화죠 글 문구입니다 그것과 이 사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삐뚤삐뚤 하다 하신 말씀과 사진은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로서는 그 관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일섬 님 그것에 눈 내리는 날 발품을 팔고 왔네요 어딜까요 눈이 오면 참 그림이 된다 그죠 아 좋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날씨가 맑은 날 카메라 매고 들루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날씨 맑은 날 들루산으로 나가면 그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10사람이 나가면 10사람이 다 비슷한 사진 찍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날씨를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선택하셨어요 똑같은 사진 2장 들어와 있네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사실상 같은 사진이에요 관광렌즈를 잘 구사 하시네요 아 재밌습니다 눈이 그치고 산사를 눈온 산사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주일 기운이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넉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람의 언덕은 이렇게 이렇게 생겨먹어서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1번과 4번 사진은 포토로 집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북극곰 수영대회 해운대 앞바다에서 하죠 아이고 이렇게 겨우에 옷을 벗고 수영을 하고 다니는 저 사람들 옛날에 몇 명 안 했는데 외국인들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 사람들도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아이고 요즘 뭐 제가 어제 알게 일본을 갔다 왔어요 배 타고 갔다 왔는데 카멜리아 하는 배를 타고 왔는데 그게 정원이 500명이랍니다 30명 정도가 타요 500명에 이래가지고 배 회사 회원에서 망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참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즐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기분 좋게 신나게 보았습니다 주의를 끼면 재개발의 늪 재개발의 늪일까요 재개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도 하나의 유기체이고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가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건강한 자본과 건강한 건설사가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특집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개발이 늪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임건원님 삐과 그림자를 따라서 임건원님은 삐과 그림자를 열심히 표현해 보셨네요 그죠 저희들이 많이 보던 사진 중에 한 장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신만의 빛과 그림자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윤태영님 망울사에서 망울사 아까 그 사진과 다른 사진인 것 같아요 망울사 정말 마음에 드셨나봐요 망울사를 안개가 끼는데 역시 이미 찍고 있네요 그쵸 아까 눈 오는 산사도 보셨고 지금은 안개 낀 산사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날씨가 남달라야지 사진도 남다르게 나오고 이 선생님 자체가 윤태영 선생님 자체가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이네요 안목이 참 좋아요 더 보고 싶지만 시간상 오늘은 요정도 하기로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